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자유로부터의 도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있어 보이는 제목이죠. 자유로부터의 도피란 과연 무엇인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하여 자유로부터 도피를 하며 살아간다는데 이게 바로 며칠 전 새벽에 모든 강의를 끝내고 유경쌤과 나눴던 대화의 주제였어요. 왜 이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비밀이고 어쨌든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자유로부터의 도피. 그렇다면 속박을 향해 간다는 건데 인간은 정말 평생 자유로부터 도피를 하며 살아가는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간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 친구를 만들고 또는 가족을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자유로움으로부터의 도피라고 할 수 있죠. 관계라는 것도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생기는 속박의 일부분이니까 물론 속박이 나쁜 의미로의 속박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가족이 되는 것도 역시 자유로운 것에는 좀 반대되는 물론 그 사랑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간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해 또는 어떤 조직에 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해 우리가 공부해서 어떤 대학에 가고자 하는 것도 또는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것도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독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인 것 같아. 또는 우리가 어떤 집을 마련하고 그 집에서 살고자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내가 자유롭게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사는 게 훨씬 자유로운 거잖아 정말 여기도 살아보고 저기도 살아보고 전 세계를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살아볼 수도 있는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살지라도 나의 어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집이라는 곳 정착할 수 있는 곳을 원하는 거죠. 그 장소에 그 커뮤니티에 속박되어서 살기를 원하는구나. 아 인간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하여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경쌤이 쌤 그러면 인간은 자유를 원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인간은 자유롭기를 원해. 연대 정문을 통과해서 연대에 적힌 글귀 본 적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탐구도 결국은 자유를 위해서인데 인간이 갈구하는 자유는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어. 인간이 원하는 자유. 어떤 자유를 원할까. 당연히 관계를 맺고 정착을 하고 속박이 되어야 안정감을 느껴.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대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또는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속박이 인간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자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자유는 초이스더라고요. 초이스. 내가 속박당할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속하고 싶은 조직을 기업을 학교를 선택하고 싶은 자유. 내가 성적에 밀려서 가고 싶지 않은 내 선택이 아닌 곳에 속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 아 인간은 똑같은 결과를 받더라도 내가 선택한 것이냐 내 자유의지로 선택한 나의 초이스에 의한 결과냐 또는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결과냐 에 따라서 다른 감정을 느낄 거야. 그 속박이 우리에게 다른 속박이 되겠죠.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나의 속박에 대한 선택 그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셨어. 그래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그렇다면 이것을 한국 사회에 적용을 시켜서 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또 한국 사회 나는 교육을 하는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교육업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한국의 교육열이 높다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 교육열이라는 것이 왜 높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아주 괜찮은 속박을 당하기 위해서네. 부모님이 우리에게 공부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괜찮은 곳에 속박되기를 원하는 거네. 혼자 호롤 단신으로 살아간다거나 또는 뭐 그런 거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초이스를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더 사실은 부모님들은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보다 조금 더 속물적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 의사가 돼 공부해서 의사가 돼 라고 하는 것에는 물론 그런 부모님도 있을 수 있지만 슈바이처를 생각하면서 내 아들이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 내 딸이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너 의사가 돼야 돼 서울대 의대를 갔으면 좋겠어. 가 아니라 지금 일반적인 교육열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부모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현상으로 봤을 때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의외과에 보내려고 할까 생각해 보면 그 마음에는 의사라는 그 집단 사회에 어떤 속박당할 수 있는 집단들 중에 그 의사라는 집단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의사라는 집단에 우리 아들과 딸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는 게 가장 즉각적인 어떤 욕구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 얘기인지 알겠죠.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 아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그런 어떤 괜찮은 속박을 위해 우리에게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라 라고 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속박당할 곳을 내가 속박당할 관계를 초이스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 이유가 뭐냐 결국은 나의 자유로운 초이스를 위해서야 내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 조직을 내 힘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그것을 목표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 고지가 이제 저 앞에 딱 한 달 남았어. 겨울 시즌부터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왔다고 난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속박을 위해서야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있는 거였네. 근데 진정한 자유 근데 그런 내가 원하는 괜찮은 속박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또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자유는 속박을 그 속박은 또 자유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거 아닐까? 라고 결론을 내셨죠.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되게 힘들어. 여러분들 힘든 거 알고 있어. 되게 마음 아픈 이야기들도 많이 해. 선생님을 보는 여러분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해. 울기 직전이야. 눈물을 딱 삼키고 계속 공부해 그냥. 공부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힘들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거 너무 이해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지친 거 그래서 힘든 거 이해해. 근데 좀만 더 참아. 조금 더 철학적으로 넓게 생각해봐.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너의 장소 너의 관계 그걸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고지가 바로 코앞인데 마지막에 쫙 끌어올려서 피크를 칠 수 있는 이 기간에 너무 많은 걸 바꿀 수 있는 이 기간에 힘들다고 내려놓지 말자. 우리는 영원히 자유로부터 도피를 할 거고 그 진정한 자유를 위해 우리는 수험생활이라는 이 청춘을 이 시간을 바쳤잖아. 그러니까 그만하지 마. Keep going. 행복하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과정이야. 라는 생각으로 약간 초월해서 웃으면서 공부해. 미친 듯이 공부해. 오케이? 힘내세요. 오케이? 그래서 자유로부터 이 도피를 인간의 진정한 자유란 나의 속박에 대한 선택의 자유다. 근데 나의 속박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건 잊지 마세요. 부모님께 잊지 않아. 주변 사람들에게 잊지 않아. 나에게 있어. 내가 선택하는 거야.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의 마음에 한 꼬집 정도는 슈바이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요리를 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에 한 꼬집 정도에는 이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본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교육업을 꿈꾸는 사람의 마음에 한 꼬집 정도는 진짜 교육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자격증 그 시험을 딱 한 달 앞두고 있는 거야. 절대 내려놓지 말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 행복하게 선택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남은 시간 하세요. 힘든 거 다 알겠는데 그래도 해야지만 돼. 그래도 해. 알겠죠? 자, 그래서 실무에 지친 여러분들의 도피처가 뭘까 내 생각을 해봤어. 결국은 또 공부하라는 거지.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 동안 실무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실무에 왜 지쳤어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야. 아니, 해도 해도 성적이 안 나와. 또는 이 실물을 계속 보는 게 소모전인 것 같아. 내가 왜 틀렸는지 그러면 오답을 했을 때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제 안 틀릴지. 이 문제는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몰라. 그럼 계속 풀고만 있는 것이 과연 수능 성적에 도움이 될까. 지금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짧지 않은 시간이야.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 한 달 동안 많은 걸 바꾸거든요.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실물만 풀고 있으면 될까 라는 이게 소모전이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는 그래서 지치는 그리고 이렇게 실물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평가한 문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폼이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막 푸는 이 실무가 나한테 해가 되진 않을까 라는 걱정. 이 다양한 감정들로 실무에 지쳐가고 있을 절망이 절망이 되고 정신이 막 혼란스러워 지면서 머릿속에 갖고 있던 것도 다 흔들리는 것 같고 가만히 둬도 힘든 시기에 자꾸 실물하는 테스트를 당하다 보니 지금 이 실물의 결과값이 마치 내가 목표로 했던 그 수능의 결과인 것처럼 내 감정을 막 뒤흔들고 이렇게 지친 여러분들의 도피처 가 뭘까 생각을 했을 때 하루만 쉬어 볼까요 한 반나절만 쉬어 볼까요 라는 건 물론 쉬면 리프레쉬는 될 수 있어 정신이 다시 재정립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잘 쉬기가 어려울 거야 무섭거든요 두렵거든 지금 쉬는 게 괜찮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했던 방법은 나의 방법은 뭐냐면 무엇 때문에 힘들어 그럼 그것과 계속 부딪히는 거야 좀 잔인하긴 한데 그 결벽증이 있는 환자들의 손을 쓰레기통에 확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치료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딱 부딪히게 하는 것 실무에 지친 여러분들께 도피처를 주고 싶다 난 세 가지를 준비했어 원래 두 가지였는데 또 유경쌤이 쌤 모든 건 세 가지로 끝나야 된다라고 해서 마지막 3을 적어줬어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쌤 또 공부 얘기한다 또 강의 얘기한다 이럴 수 있는데 맞아 또 공부 얘기야 그런데 내가 하루만 쉬면 나아질 것 같아 라고 하루를 쉬었을 때 잘 쉬지 못하면 오히려 그 하루로 그 뒷날 그 뒷날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쉬는 것 자체를 공부로써 가장 여러분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뭐냐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장에서 라이브로 진행하는 기출 통모의야 되게 공부 얘기를 해서 미안하긴 한데 기출 통모의를 함께 하면서 댓글을 막 쓰는데 그거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올려줬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면서 그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할 때 자 지금 이 문제 이해됐는지 어떤지 댓글 적어봐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말로 떠들든 적어보든 여러분들도 같이 소통하면서 생생하게 현장 수강생들처럼 들으시라고 편집 안하고 그대로 올렸는데 그 기출 통모의를 듣는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올라오는 댓글들의 공통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자신감 어디서 기출 통모의고사에서 바로 어제 10월 21일에 뭘 찍었냐면 21일에 이 날에 2,4학년도 수능을 찍었어 바로 직전 수능이죠 1번에서 22번까지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풀었어 계산 끝까지 보여줬어 아마 15번 수열 문제 두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는 생략했는 것 같아요 이 월요일 밤에 밤 10시 반부터 12시까지 2,4학년도 수능 전문학 해설 공통에 대해서 전문학 해설을 했는데 이때 이것을 해설하는 중간중간 소통의 포인트 거기에 나오는 댓글들의 하나의 주제는 뭐였냐면 자신감이어서 쌤 제가 분명 지난 겨울에 풀어봤을 때는 너무 어려웠던 문제가 지금은 너무 쉬워요 선생님 말대로 조건을 읽으면서 쭉 쫓아가니까 그대로 문제가 풀려요 와 수능 빨리 왔으면 좋겠다 수능 너무 기대된다 설레인다 이런 댓글을 적어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걸 한번 들어봐 1강으로 이것부터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물론 그 2024학년도 수능 문제가 쉽게 느껴지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야 첫 번째는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도 당연히 있지 근데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를 다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이 기출 통모의 포인트는 뭐냐면 조건을 읽으면서 그대로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 거야 조건 따라 풀면 풀릴 수밖에 없어 라는 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걸 그대로 수능장에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거든 물론 풀어봤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어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쉬워진 거야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이 강의를 들으면서 느낄 수 있어 한 50분 정도 40분 정도 시간에 1번에서 22번까지 풀어보시고 그리고 해설 강의를 1.3배 속여도 좋아 1분도 스킵하지 말고 1번부터 22번까지 해설하는 거 쭉 들어봐 너무 당연하게 들릴 거야 개념 에센스에서 맨날 하던 얘기 그거 그대로 수능장에 가져가서 사용하면 되겠구나 기출 100선 50선에서 공부했던 그대로가 그냥 수능장에 그대로 나오는구나 별거 없네 우리가 중킬러 스팟 수원 수두 스팟 천우 신조 컨택트 정말 많은 것들을 함으로써 확장시켜놨기 때문에 훈련을 막 했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에센스에서 기출 100선 50선에서 했던 것들로 수능장에서 모든 게 풀리는구나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내가 성장해 있구나 라는 걸 느낄 거야 자신감을 느낄 거야 그러니까 정말 하기 힘든 거 알아 근데 딱 40분 정도 시간 동안 22문항만 한번 풀어봐 그리고 그냥 틀어놓고 턱 깨고 들어도 좋아 필기 안 해도 좋아요 틀어놓고 그냥 1.3배속으로 어디 한번 해보세요 라는 심정으로 틀어놓고 앉아있어봐 그러면 그게 도피처가 되줄 거예요 분명 자신감이 생길 거야 딱 한 번만 지금 더 이상은 못하겠어라는 생각으로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강의 한 번만 들어보고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이 이상학년도 수능 1번에서 22번까지 풀어보고 막히는 거 있으면 체크하고 선생님 강의 한 번만 들어보고 그 다음에 진짜 그만할지 아닐지를 생각해보면 어떨까 많은 수능이 아닌 실무들에 지치고 지쳐서 난 이제 안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막상 풀어보고 이 강의를 들어보면 아 내가 수능 문제도 아닌 것에 지치고 있었구나 멀쩡하네 많이 성장했네 라는 걸 느끼게 될 거야 진짜 지금 그만하고 싶은 사람들 내려놓고 싶은 사람들은 이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생각해봐 다시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진정한 도피처가 돼줄 거야 두 번째는 컨택트야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냐면 실무를 푸는데 역함수의 미분법 도함수의 활용 뭐 알겠는데 이와 유사한 문제가 또 나오면 풀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내가 배운 개념에 어느 라인에서 도대체 나온 걸까 출제 의도가 정확히 뭘까 나는 이 문제로부터 어떤 것을 정리해야 되는 걸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분들 이렇게 계속해서 실무만 풀다 보면 소모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컨택트를 추천해요 왜냐하면 개념 에센스와 기출 100선 50선으로 누적 보습하고 있는 분들은 하면 돼 계속 근데 개념이 어느 정도 됐고 기출도 된 것 같아서 도저히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긴 어려워 라는 분들은 또는 지금까지 선생님의 개념 에센스를 안 들어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에센스 들으면 되는데 그러면 돼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실무에 많은 문제들이 라인으로 딱 자리를 잡을 거야 질서가 잡힐 거야 아 이게 이거였구나 머릿속에 흩어진 모든 것들을 정리해 줄 텐데 개념 기출 N제 기존 기출보다 조금 더 확장시켜서 개념 에센스의 N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컨택트를 통해서 개념 기출 그리고 확장된 심화된 앞으로 나올 N제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푸는 모든 N제나 실무에서 만나는 다양한 새로운 문제들이 사실은 다 이거구나 라는 라인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컨택트를 추천해요 이 컨택트가 문항수가 적어 많지 않아 그래서 빨리 풀면 하루에 한 권씩 풀 수 있어 한 권당 45문항 전후거든요 근데 반드시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듣기를 추천해 왜냐면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 어떤 문제로 확장돼서 나올 수 있는지 이 관련 개념 이 관련 문제들을 싹 분류하면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전부야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주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개념 에센스 N버전인 이 컨택트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원수트 같은 경우는 컨택트가 아직 교재가 남아 있는데 미적 컨택트는 얼마 전에 품절이 됐어 그래서 미적 컨택트를 더 공부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북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북이라는 걸 처음 적용시켜 봤는데 미적 컨택트는 이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특히 그 캐스트에서 한번 얘기했을 텐데 아직도 미적이 뭔가 불안전에 정리가 잘 안돼 풀긴 푸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정확히 나한테 출제가 된 건지를 알기가 어려워 그래서 또 나오면 틀릴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면 미적 컨택트를 하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미적 컨택트를 하고 신세계를 만났어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수원수트 미적 수원수트는 교재가 현재 있는 상태라 교재를 이용하실 수 있고 얘는 이북으로 공부해 보면 될 것 같아 미적부는 그리고 확통 컨택트는요 라고 하는데 확통 컨택트가 진짜 잘 만들어주고 촬영이 된 그 확통 컨택트가 무료 특강으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되어 있어요 현장에서 진행한 내용을 그대로 무료 특강으로 여러분들께 열어줬었고 그 확통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통은 무료 특강에서 뒤져보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함수의 개수 문제라거나 조건부 확률 문제들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의 여러 버전들 다 겪어볼 수 있어 합성함수의 개수 문제들 이런 거 다 만들어서 컨택트에서 기출이랑 연결해 놨으니까 나오리와 나온이 한 세트로 만들어진 세트 구성 핵심 테마별로 세트로 구성해서 이 테마는 이게 핵심 개념이야 라고 알려주고 그것이 기출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됐고 이 기출이 살짝 보완되고 변형되면 이렇게까지 출제될 수 있어 라고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컨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것들을 싹 가라앉히는 역할 한번 컨택트가 해줄 수 있을 테니 경험을 해보세요 이 두 가지 정도가 지금 실모에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할 때 여러분들이 도피할 수 있는 그런 도피처가 되어줄 거다 자신감이 팍 생길 거야 되게 한 끗 차이일 수 있거든요 알고 있는 거 되게 많은데 이게 뭐가 뭔지 정리가 안 돼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라는 불안감을 겪을 수 있거든 그걸 싹 정리해 줌으로써 다 아는 거였네 아 이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될 거야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이야 수면 선생님은 수면이라고 했는데 유경쌤은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면 정말 도피처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러면 일단 자세요 자면 자는 동안에 몸의 많은 부분들이 자생작용을 해서 정신도 다시 온전하게 맑게 되돌려 놓을 거고 그리고 아팠던 것들도 염증이 있었던 것들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잡아갈 거야 몸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거든요 한의학적으로 양의학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잠을 자면 회복이 돼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불안감 정신적인 요소들도 잠에서 많은 부분 해결이 돼 잠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수면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세요 수면이 마지막 도피처다 자 이렇게 자유로부터의 도피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또 공부를 이야기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힘차게 일주일 제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함께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힘차게 행복하게 오늘도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를 하는데 더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도 더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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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